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한국에서 서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3과 캠퍼스에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스 베가입니다 저는 지금 19살이고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운함 대학교에서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약 4년 전에 WTC에서 있었던 크리스찬 엑스포에서 CCC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에서 CCC의 그룹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도전을 받고 저희 학교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저희 학교에는 어떠한 CCC 모임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이 CCC를 했던 몇 명의 친구들과 대학 안에서 CCC 모임을 해보려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학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학교 생활도 적응하기조차가 너무 어려웠고 제 학교 수업과 전공을 따라가기에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학년이 그렇게 흘러 지나갔고 저희 캠퍼스에는 어떠한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A6 팀이 저희 캠퍼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2학년 멤버 두 명이 더 있었고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공대와 건축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대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A6 팀은 큰 캠퍼스 안에서 이 운동에 함께할 크리스찬 친구들을 찾았고 의대와 공대와 건축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접붙임해 가면서 모임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A6 팀에 온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도구를 전하고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A6 팀에 온 모든 한국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후 우리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있는 의대 모임은 두 순으로 분리하여 라스 이슬라스라는 새로운 모임의 단대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틴터들이 그 운동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먹고, 웃고, 울으면서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멕시코에 보여준 사역의 핵심은 그들이 보여준 우리의 사역의 핵심들이 무엇이냐면 지상망령 성취를 위해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전에도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사실을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 제 대순환 안에는 14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5명의 순환을 키우고 있습니다 딜란, 로드리고, 헤라로도, 에드워로도, 아디엘입니다 그리고 딜란과 아디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딜란은 지금 딜란은 승법 번식가가 되어 영적인 3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들은 저에게 제자화에 대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하고 즐거워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론 이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의 특권임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후 우리 캠퍼스에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길을 동참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더 이상 캠퍼스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많은 계획들이 우리 캠퍼스 안에서 다음 세대의 순장들에 의해 전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모든 곳에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곳에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정함으로 이 일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운항 캠퍼스의 순장들은 모두 다 이 비전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년 내에 운항 캠퍼스의 14개의 단대에 모든 곳에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며 2020년까지 우리가 정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멕시코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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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